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환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,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. 장관급 인사는 4.10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.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혁신처, 기재부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정모직 인선도 단행했습니다. 이달 중순 이후 추가 장차관급 인사도 단행할 전망입니다.